아, 이제 배도 부르다! 이제 뭐 홍보채... 어머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작지? 아, 테레비에서 잘 보고 있는데. 와... 와, 안수업을 하자. 아버지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보고 오죠, 테레비. 아니, 아버지, 어머니. 여기서,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 전에 했어요? 48년. 그 발음 쪽, 발음 쪽만 정확히 해주세요. 아니, 진짜. 48년. 아니, 그러면 어머니, 노래 좀 하세요, 어머니, 평소에? 조금 합니다.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안동역. 안동역에서. 살짝만, 아주 살짝만. 하나, 둘, 셋, 넷. 안동역 처음으로. 바람에. 시작. 바람에. 짜잔, 짜잔, 짜잔. 날려버리. 짜잔, 짠, 짠. 그만하지. 이야, 여기까지. 안 그래도 그만 시킬려 했는데. 고수분들은 중간에 끊어요. 네, 아무튼 알겠습니다, 어머니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좀 딱 오후 4시 반송 문화 마당에서 이게 이제 100만 원 주는 거. 이거 진짜 드려요. 진짜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어머니, 좀 더 시간 내서 와주세요. 이따 할게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와, 지금 기 제대로 받고 홍보 지금 제대로 들고 있는데. 오우. 어묵, 어묵, 부산하면 어묵이잖아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야, 이거 호똥도 팔고. 잠깐만요, 장사 요즘 잘 됩니까? 아, 우리 집 아침에. 아, 너무 부끄러워, 장사. 아, 우리 노래자랑도 마TV인데. 아니, 사실 여기 반송 마당에서 오늘 저희 태군노래자랑 하시는 거 아시죠? 전 나갈 거예요. 나오실 거예요. 근데 노래 못하면 어떻게 해요? 아, 최선을 다해요. 최선을 다한다고? 오우. 어떤 노래 하시려고, 트로트? 트로트. 크으, 뭐 간단히 맛보기로 한 번 들어볼까요? 살짝만 들어볼까요, 그러면? 살짝, 한 소절만. 살짝만. 뭐 어묵을 자꾸 굴려. 아니. 뭐 어묵을 자꾸 굴려. 아니. 뭐 어묵을 자꾸 굴려. 아니. 역집 문화랑 문화. 역집 문화랑 문화. 끝.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. 100만 원. 100만 원. 상금 100만 원. 이거 1등 하면 드려요. 감사합니다. 1등 하면 드려요. 선생님의 호떡 하나씩 보시고 할 수 있어요? 맛볼게요. 네. 맛있겠다, 그렇죠? 이거 받으면 저희 4시에 꼭 뵈요. 네. 감사합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어머니 건강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. 안녕하세요, 사랑합니다. 바꾼 나태즈 사랑해요. 태군! 노래자랑! 몇 시에 한다고요? 4시. 반송 문화마당에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